반전 세대 퀴즈! 고마워요, 사또! 고마워요, 사또! 드디어 투자입니다!! exclusivanto최! 2.3룡! 5초, 총알 같은 타구, 패어합니다, 패어. 카레인 기자, 박성태. 참여해서, 이루다. 너무 빨랐어요. 두 교수, 뒤쪽으로, 뒤쪽으로, 뒤쪽으로. 딱딱하고 지냈습니다. 혜영. 여기가 호흡이에요. 5초, 여기서 너무 많아. 좌측에, 좌측에. 큽니다. 넘어갑니다. 바로 맞습니다. 본론. 본론이면 사이클 히트 아닙니까, 기록. 첫 타석에서 우전 1타. 네, 세 번째 타석에서 우측에 2루타. 네 번째 타석에서 3루타. 그리고 지금 본론이죠? 네, 사이클링 히트가 나왔습니다. 이 사이클링 히트가 참 어려운 건데 말이죠. 작년에는 사이클링 히트가 없었어요. 네, 사이클링 히트. 네, 사이클. 예전엔 7-3 1st pitch swinging is gary matthews jr. he hits it deep to centerfield and that ball is gone a home run and it's the cycle for gary matthews jr. on the 1st pitch of the 6th inning it's a natural cycle single double triple and now the homer